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권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간을 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읍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1인 가구 기준 52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했고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7세 미만 아동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도 지원하며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위축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우입니다.